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정기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최상병특검법 재발의를 통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계엄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40억 논란, 여러 가지가 불거지면서 여간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모신 마스소 분 소개를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을 지내셨죠.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용주입니다. 그러면 국민 마스소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뭔가 좀 정치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대화 물고가 트이는 것 같다 했는데 국회가 민주당이 꺼낸 계엄 공세, 초반부터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 때문인지 개원식과 불참을 해버렸는데 이게 87년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참석했었거든요. 좀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역대 87년 이후에 국회가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저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터무니없는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발의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의하고 재발의하고 역대 과연 이런 국회가 과연 있었나 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최소한 민주당에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최용규 소장님은 어떻게 봐요? 개원식 문제를 좀 두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87년 민주화의회 최초라지만 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전두환 씨도 두 번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공사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사적 감정이 충만한 대통령이 과연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돌이켜보면 지난 거의 3년 동안 국정운영은 제대로 돌아갔다고 평가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걸 기업으로 따지면 국민이라는 큰 주인, 회장의 임명받은 CEO가 대통령이라고 봤을 때 CEO가 본인의 직을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선언한 것 같아요. 개원식의 참석은요. 요야한테 얘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러 오는 자리인데 그걸 내 편기쳤다는 건 나 CEO 못하겠어요. 그런 선언인 것 같습니다. 9월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진퇴양란 같기도 하고요. 또 금투세, 지금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기 때문에 특위 구성 논란도 있고,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잘 처리될까요? 저는 이 현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8월에 계속 이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위정교사나 아니면 선거법 관련한 재판이 10월에 있을 걸로 예정돼 있어요. 물론 그게 1심입니다. 거기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전국을 본인이 돌파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든 임기를 단축시키는 탄핵 빌드업. 그 탄핵 빌드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과 관련한 불을 지피기 위해서 굉장히 정쟁적인 요소가 많은 이슈들을 계속 꺼집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영역을 떠나가지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방탄으로서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의 위원회를 만들든 무슨 외결이 되든지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전국 대치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재판만 남아있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개인 스스로 정치인으로 책임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정운영과 어떻게 대치시켜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정운영 못 한다.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의 국정운영의 능력이 없으면 최선 야당하고 손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런 국회를 못 봤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DJ 김대중 대통령의 시절을 보십시오. 요새 극명했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유해청 총장에 손을 내밀면서 뭔가 국정운영을 도와달라, 도와달라 라고 했던 절반을 보내고 났더니 그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많은 의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운영도 못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못하니까 이 후반기 때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요새위대 국면은 후반기 때 갖지 못하는 초유의 정치사에서 최초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겸허함으로 야당한테 더 머리를 숙이고 협치를 부탁해도 될지 말지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사모니스크를 따지고 하면 국정을 포기겠다는 소리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참 답답한 노릇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엄령 준비설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게요. 지난달 21일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좀 발언을 빼는 것 같거든요. 세웅규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정황과 제보가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또 시기를 조절하는 건지 정말 없는 건지 이게 뭐예요? 제가 최초 계엄 관련해서 발언을 했을 때 김윤석 최고위원이 당시에 아마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첫 자리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논평을 했을 때 이거는 이거 한 번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좋지 않다. 지금 뭐 차이병 특검도 있고 민생도 있고 우려대란도 있는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계엄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면 그 제보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거를 어떤 지금 전국에서 끌고 가는 것은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게 10일 거의 2주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빨리 출구자력을 짜서 나올 필요가 있고요. 김민석 최고든 김병주 최고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면 국민들한테 어떤 근거를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명했던 수준이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근거가 있다고 고집하면 민주당이 좋을 게 없어서 빨리 출구 전략을 짜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계엄준비서를 대통령의 독재 이미지 또 권위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놓고 이제 발을 싹 빼는 거 아니냐 정치적 효과는 다 거뒀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사법 리스크 탄핵 빌드업 임기 단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근거도 없는 내용이 나온다는 그 자체를 보면 그게 과연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 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전에도 사실 괴담 선동 하셨어요. 뭐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괴담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그래도 추리소설 정도에 그 정도 소설을 썼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무슨 근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거와 관련해가지고 김재원 최고가 김민석 의원하고 토론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김민석 의원은 뭐 이런저런 사유를 대고 결국 무산이 됐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정치인이 뭐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말도 못하냐 뭐 제보라는 게 좀 상상이 가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하고 최소한의 그런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그리고 특히나 헌법 77조에 의하면 제작 의원 가만수로 계엄을 언제든지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들고 자기가 계엄을 주장을 한다. 그런데 실수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주 동안 키운 거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의도고 그 의도는 본인의 그런 사법 리스크 탄핵 빌드업 임기 단축 이거를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좀 반론을 하면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모든 주장들이 탄핵 빌드업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이것도 상상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고 정승호는 말이 맞습니다. 정치인은 제보에 통해서 주장할 수 있고 메시지를 낼 수 있어요. 이거를 판단한 정치인이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부분들이 법의 헌법 70조에 과반 이상에서 해제할 수 있었는데 뭐하러 이러게 하냐. 그런 논박도 맞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역대 계엄이 있을 때 그런 법적 잠시가 없었으니까 현실적으로 못했던 거예요. 군부독재 시절에 아니면 군 상황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혜는 것인데 저는 일단 계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조그마한 조각조각 가지고 싸우는 것들은 민생, 의료대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연약안에 이걸 쟁점, 정쟁화시켜서 가는 것들은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보론을 하자면 결국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국민들의 판단의 문제고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고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하는 거는 아니, 국민들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정치인의 권리고 그런 어떤 지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근거 없이 이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께 사과를 할 일이지. 그거를 정치인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김용현 국방장관도 그렇고 김우 정보사령관 이런 분들이 다 충암고 인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장성 전체의 통계를 냈는데 400명 장성 중에 4명이 충암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도 아니고 1%입니다. 그 4명에서 무슨 겸을 한다는 건지 일부러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한 생각이에요. 400명 중에 4명이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논점을 흐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방첩사령관, 그 다음 777사령관 첩보를 담당하고 국공기무사령부죠. 이게 이제 방첩사령부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김용현 경호처장이 결국 국방부 장관으로 왔고요. 신홍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충암고 라인에서 특히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예요. 그러니까 계엄에 직접적인 보직이 있는 사람들이 충암고라는 것이 조금 의혹의 눈처리를 받는 것이고 최근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경호와 어떤 경비와 관련돼서 어떻게 사령관들을 본인 관조로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령관들이 국방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지체결을 무시하고 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김병주 의원, 장성 출신으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는 어떤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한 언론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에게 김영선가 텔레그램을 보내서 지역구를 김회로 옮겨라 이런 의견을 전했다고 하는데 물론 공천은 못 받았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천을 받기 어렵다는 게 바닥에 소문이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영선 의원하고 친분이 없었지만 만약에 제가 김영선 의원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그러면 나라도 한번 지역구를 다른 데로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나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공천 개입을 한 겁니까?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공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이거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김영선 의원 또 컷업 되셨습니다. 컷업 되셨으면 결국 공천을 못 받은 거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다른 데 가서 공천이라도 받았으면 공천 개입이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김근혜 여사가 김영선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느냐인데 김영선 의원은 일단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 지금까지 해명은 보낸 적이 없다. 여사가. 이런 얘기를 또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장이 될 때까지는 저도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워.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김영선 의원은. 자 우리 세용규 소장님이 이 부분은 좀. 이게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이 기사가 터지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의원을 했던 분들도 얘기를 해요. 터질 게 터졌다. 그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근혜 여사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제가 좀 원영석 변호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원영석 변호사님이 김영선 의원한테 얘기하는 거는 공천 개발을 하기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배우자. 권력자의 어떤 용부인께서 공천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는 공천 개입의 소지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 어제도 논평하시는 분들은 전직 의원들이 서로 간에 그 당시 공천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내가 김근혜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 라면서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자기에 대한 정치적으로의 어떤 입지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젠간 터질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편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당사자 부인하지만 누구나 다 알다시피 김근혜 여사 문자 보내는 거 텔레그램 보내는 거 좋아하십니다. 밤새 SNS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다섯 번이나 문자를 장문을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치해 봤을 때 이게 그냥 부인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 탈락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어디로 가라 마라 김근혜 여사가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떤 당내에 있어서의 어떤 공천 과정에 의견을 냈다면 이거 명백히 총선 개입이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때 총선 개입으로 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서로 부인하면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권은 개혁신당의 모 의원이 언론에 제보를 했을 거다라는 설이 있고 그런데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거 뭐 공천을 못 받아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누가 이 부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 사건을 퍼뜨렸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걸 활용한다 아니면 개혁신당이 활용한다 아니면 친한 반윤에서 활용을 한다 어느 쪽에서 이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게 누구가 퍼뜨렸는지는 분명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판례 문제라서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으로 판결을 받은 거는 실제로 공천하는 업무를 청와대에서 한 겁니다. 그 청와대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 그게 여론조사 같이 실제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업무 그 실제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업무를 청와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게 공천 개입이 된 거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외견을 낸다. 대통령이 외견을 낸다. 누가 외견을 낸다. 그거는 당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는 그게 공천 개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지출된 회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 역할 분담을 했다 그러면 공천 개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죠. 그런데 민주당은 비용을 들었는지에 대한 예언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특검법에 지금 이 텔레그램 관련된 내용도 넣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넣어야죠. 이거는 총선 개입은 이건 국기문란입니다. 시스템 있잖아요. 국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행정, 입법, 사법. 그리고 당은 당이 할 일이 있고 행정부 대통령이 대통령이 할 일이 있습니다. 당무 개입조차도 이게 맞득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어떤 개입을 했고 단순히 그게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 이게 전방위적으로 어떤 사실 내에서 대통령과 무관하게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면 그리고 말씀한 대로 수사를 해봐야 그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특검에 넣어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등 야하 5개의 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출장권을 갖는 최성경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외견상 보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주장했던 제3자 특검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국팀 한동훈 대표는 별로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응수를 하면서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직접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는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그 제3자 특검은 아닙니다. 그 제3자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제3자 특검은 특검의 선택권을 특검의 선택권을 결국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선택하는 게 제3자 특검이었고 지금 발의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 다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특검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건 맞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결국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발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명을 모아서. 10명을 모아서 발의를 안 할 거면 그럼 안 하겠다고 말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한동훈 대표의 주위에 친한 개척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굳건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래요. 친한 쪽 의원들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자기가 먼저 도장 찍고 도장 받으러 다니면 되잖아요.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뭔지도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알겠는데 한동훈 대표의 처지도 알겠어요. 그 처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방향성을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게 한 대표의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수영준 소장님. 지금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을 하는데 아까 원영석 변호사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정말 압박하려면 아예 비토권을 빼고 재발휘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민주당이 모양이 빠지죠. 모양이 빠진다. 저희가 국민의힘에 이중됩니까? 한동훈 대표 워딩대로 그대로 특검법을 발휘해 주게 최대한 배려해 준 거잖아요. 3자 특검도 받았어. 발휘하라고 했는데 처지가 딱해서 발휘를 못하니 대신 발휘도 해줘. 그러면 그대로 토시 하나 해주면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야당은 야당답게 최상의 장치를 비토권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응급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비서관급 참모진도 응급 의료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응급실 위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부의 행정력을 투입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가지고 결국에는 의대 정원 문제와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의 위기 이꼴 의대 정원 문제가 원인이다. 그거는 대치되는 게 상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마치 의대 정원으로 의대 정원만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문제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과도한 거고. 그러면 응급실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응급실이 힘든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의대 정원 문제로 이게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의 어떤 자존감이 훼손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자기가 고생하는데 존중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저는 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관련한 문제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이 적었을 때 의사가 그 전에 정원 상태에서 그러면 응급실이 인기과였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필수 의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게 전방위적으로 연구돼야지 그냥 의대 정원 숫자를 그 전으로 돌려버린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소수영이. 네. 뭐 이 의료 붕괴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분 정체가 뭐야? 정체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정브리핑 때는 의료 현장 아무 문제 없다.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서 직접 가봐라. 라고 반문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반박했죠. 그런데 갑자기 있다가 응급실을 찾아가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군의관. 땜질 처방도 안 되는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청와대 비서관들을 현장에 튜브하겠다. 이게 무슨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분이죠? 다급하다고 느낀 거 아닐까요? 아니 다급하다고 느꼈으면 국정브리핑을 할 때 국민 앞에서 다급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조치를 하겠으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논리적인 어떤 발언 아닐까요? 왜 그때 가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기자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해요. 현장 가봐요. 눈뜨고 확인해봐요. 아무 문제 없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며칠 근간에 응급실을 갔더니 뒤늦게서 수습하는 모습. 청와대 비서관 전 보낸 건 수습하러 보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의사입니까? 뭐냐면 감시하러 보낸 거죠. 뭘 감시했냐. 지금 제가 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은 허위보고를 했다는 어떤 추측이 될 수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구중근거리 용산에 앉아서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수치만 본 것이죠. 아, 응급실이 괜찮습니다. 지금 문 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아무 문제 없네. 그러면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 한동훈 대표도 지금 야당에 속아가지고 나한테 되들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현장 나가보니까 의사들의 어떤 정말 고충을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단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들한테 현장을 확인해봐라. 내가 봐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허위보고를 한 것 같고 내가 현실인식이 아닌 것 같다. 뒤늦게 깨달아요. 그런데 국정운용을 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 소일과 외양관 고치면 나라가 망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경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런 발언을 했던 것도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 전화할 수 있으면 경찍 아니냐라는 조금 국민 감정에 거슬르는 발언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정혁 최고위원은 복지부 2차관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에 괜찮다고 보고한 당사자 거치 결정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정혁 최고위원은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당의 최고위원인데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국가 중대사입니다. 지금 역대 DJ때는 오히려 줄였었죠. 그 이후로 어떤 정권도 해결하지 못했던 의대 정원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고 더 어려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도 쉽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거 누군가는 그래도 어떤 욕을 먹더라도 현장에 남아가지고 수습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개혁 그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여당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발하는 거 당연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게 맞냐 적당히 좀 하고 가지 이런 식의 반발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공무원연금개혁 안 하는 게 맞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박민수 차관이 100% 업적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사안을 지금 인수인계 받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는데 결국 이거는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박민수 차관이 마무리를 져야 된다. 어떻게든 나중에 욕을 먹든 아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수 차관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격탄 그만둬라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자격 없음을 이미 그 여당 내부에서도 판단한 거예요. 저는 김종일 최고 혼자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여러 사람들이 박민수 차관이 결국에는 의료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의사와 각을 세우고 예전에 박민수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의세라는 얘기를 했어요. 의세. 그러니까 감정... 발음이 새서 의세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참 이 차관이라는 자리가 의사 단체를 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달래서 계약이었던 동반자로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감정적으로 지고 이기는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의료개혁은 이건 누구에게나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역대정부에서 못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다고요? 이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는 폭종으로 이뤄낸 개혁이 과연 역대정부 못해서 안 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거를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박민수 차관은 경제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권의 어떤 명운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일 모레도 아니죠. 지금 9일에 수시원서 접수합니다. 수시원서 접수하고 지금 의대정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대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의대정원 문제를 되돌린다? 이거는 더 큰 혼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그 다리를 건너갔고 지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만들고 플랜을 짜고 그 뒤수습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25년 또 의대정원을 무효화시킨다? 저는 그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만 큰 줄기는 이제는 가는 거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가는 거에 저는 부동의한 적이 민주당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야 돼요. 가는데 이 자동차라는 게 운전을 해보시잖아요. 그 커브로 만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을 안 해요. 브레이크 밟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5년에 입학정원 정해진 건 무효화라는 게 아니라 2026년에 대한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부분을 가지고 의사단체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의료 공백과 붕괴에 대해서 어떤 의사들에게 돌아와서 일단은 이거는 해놓고 나서 우리가 좀 진일부한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지혜를 모으자는 그 정도도 못 들어준 정부가 무슨 의료계획의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참답한 수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학년도에 의대 증원을 유예한다. 그러면 27학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또 선거가 있어요. 28학년도 또 선거가 있어요. 29학년도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건 안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대 증원의 숫자는 고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논의하는 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26학년도를 엄둔 걸로 하자, 의대 증원을. 그거는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억제예요. 왜냐하면 25년도에 3천 명 플러스 1,501명이 됐잖아요. 26년 증원 유예입니다. 의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입시 유예에 대한 수는 다 기본적으로 상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서만 의사의 단체들을 달려가면서 가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이 상황은 모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증원 유예라는 게 그 증원을 영어로 돌리자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영어로 돌리자는 소리가 극단적으로 하니까 지금 현 정부가 의료계획에 대해서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을 하자는 겁니까? 몇 명을 하자는 걸 이야기 안 하고 정원 유예를 말하면 몇 명이냐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합리적 판단 아닙니까? 의사 단체가 몇 명이냐를 말을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이야기를 해보시든지. 민주당이 왜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정부가 책임인데. 아니, 그러면 대한도 없이 그냥. 아니, 정부가 봐봐요. 그러면 무조건 2천 명을 무조건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대한도 없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게 그냥 그 정책 전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지. 그게 다른 의도라고 볼 수 있냐고요. 단계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가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200, 300. 충분히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200, 300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이미 했습니다. 연예인 300, 400명씩 해서 점진적으로 올리자. 그게. 뭐 그거 아니어도 그걸 보세요. 뭘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의약분업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의사들이 많이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의대 정원을 350명 정도인가 줄여줬다. 줄여줬다. 타협책으로, 단글으로 줬다. 그래서 그게 벌써 한 24년 지났으니까 한 7,500명 정도 의사가 자연 감수해버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을 하고, 의료계에서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또 환자 일부가 돌아가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 보니까. DJ 정부에서 달래는 당근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줄여야 되는, 그때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고령화는 계속되고, 그 당시에는 인구가 또 계속 늘 되고.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화 되는데, 의료 수요도 늘 그 상황에서 350명을 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복구하더라도 지금 350명을 늘려도 복구는 안 됩니다, 상실된 숫자가. 그래서 저는 350명보다 더 많은 숫자, 적어도 배수를 늘려도, 700명을 늘려도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 소실된 인원을 벌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700명보다 많이 나오는, 한 3배수 정도 해도 1,000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1,000명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선을 가지고, 의협에서나 이런 쪽에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의협에서도 그냥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백지화하라는 겁니다. 25년도도 백지화하라는 거예요. 내일모레 수시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성주 소련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정원 2,000명 확대 전면 재검토를 일단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의사들도 타협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강하게 위로 붙이고 있고, 그래도 정치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될 텐데. 그래서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다 해주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최혜병 특검도 대신 내주고. 그다음에 의대 26년, 의대 증원 유예. 그래, 잘했다. 내가 힘을 보태줄게 했더니 한동훈 대표 뭐였습니까? 여야 대표의 다음에 그거를 일 의제로 가져오고 들어와야 되는데, 용산 눈치 보느라고 그 일 의제로 못 가져오고 들어왔잖아요. 그걸 일 의제로 갖고 들어왔으면, 이재명 대표가 꼼짝없이 앉아서, 그래요, 한동훈 대표 말이 맞습니다. 제가 힘을 모아드렸습니다. 했을 텐데. 그 의제로 못 갖고 용산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까, 지금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명을 거집하고 있는 용산에 대해서는 한 말을 해야겠다, 그 말입니다. 백제가 아니라 일단 2,000명은 거집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전면 백제화는 0이 아니라 이거를 최소한 유연하게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좀 답답한 지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서 3년 동안 약 140억 원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단은 전임 대통령들보다 2배 정도 는 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아마도 전임 대통령들이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이 아마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좀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저의 비용, 예산, 어쩔 수 없는 시기라서 그럴 수 있으나 일단은 조금 이거를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뭐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거 없으면서 사저를 비싼 사저를 간다면 본인들이 좋을 게 없잖아요. 최근에 관저에다가는 사우나에, 드레스룸에 무슨 정작까지 갖다 놓고 있는 불법 정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 사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탐욕적이라고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금 허리가 부러져요. 병원도 못 가고 있고, 내 애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저 가는데 땅이 어디가 비싼지 몰라서 한 140억 책정이 났습니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지금 그럴만한 면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사안에서 140억을 책정했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저는 그거 굉장히 현실인식이 여전히 멀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영준 소장님은 이제 약간 탐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세수 감소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정부 예산도 초긴축 예산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실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쉽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제 반론을 하면 원래 이제 역대 대통령 3년 차 말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관례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반영하는 거는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봐도 특이한 요소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땅값이나 이런 사실은 건물 건축비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단순히 뭐 땅값이 서울에 가까운 근교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가 된 건데 심지어 이 조차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이라는 게 지출이 정확하게 되는 걸 전제로 움직이는 거지. 그게 계획만 세워놨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마치 확정되고 지출될 예산처럼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아크로비스 그전에 사저로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건데 그 지방으로 가실 때 굉장히 정무적인 고려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양평 이야기 나오는 건 아마 저기 처가 쪽인 것 같고 강원 이야기 나오는 거는 외가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양평이든 강원이든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해 양산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조금 이제 그런 정확한 정치 지형이나 정무적인 판단 하에서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전은 좀 지금 시기상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했듯이 예산은 이게 뭐 불용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40억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어떤 결정을 보고 됐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는 그러면 그걸 결정했다는 게 참 면목이 있으시나 국민한테라는 생각이 들고 양평의 장모 딱 많고 배우자 딱 많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 땅에서 좀 본인이 좀 저렴하게 예산 좀 긴축해서 사시는 게 어떤 건지 맨날 입에는 맨날 재정 긴축, 재정 긴축, 허리띠를 졸렴해 놨는데 본인만, 대통령은 본인만 허리띠 풀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까 소영주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사우나 시설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데 중축 과정에서 참여한 업체를 두고도 논란이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힘든데 자꾸 이런 일이 왜 터지는 겁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그냥 국정 운영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 주변을 스스로 돌봐오지 않았던 것이고 제가 봐서는 원래 그전에는 돌봐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다 쳐내는 거거든요. DJ 대통령 일화를 잠깐 제가 들려드리면 당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시 동교동계에 같이 있었던 여러 정치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용돈을 주셨대요. 봉투를 주시면서 자, 이게 마지막 용돈이다. 말하자면 금일봉이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대통령이 내가 됐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정치 자금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대통령이 가면 청렴하게 만들고 그 주변까지도 그렇게 당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대통령이 지금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인문학적 가치라든지 정치적인 철학이 없는 분이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학적인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지금 비판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이런 건설 관련한 정축 관련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관여할 시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조금 더 잘 움직여줘야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경제, 안보, 외교 이런 꿀찍꿀찍한 걸 해야 되고 또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런 거 디테일하게 어느 업체 선정해가지고 공사하느냐 이런 걸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징표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쓸수록 그 밑에 사람들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일처리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기강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민정도 들어왔잖아요. 민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일단은 대통령 신기만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또 누구 신기를 살피겠습니까? 한남동 신기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의 함수관계, 역학관계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저 예산 140억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이렇게 뭐랄까 국민 눈높이에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은 사저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부지 면적은 전직 대통령 비해서 절반 수준이다.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도 좀 아끼고 긴축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까 정말. 아니, 이 부속실도 보십시오. 만들면 만들지 장소가 비좁아서 아직 못 만들고 있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140억 쓰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사실은 좁다. 이게 다 비정상적인 해명들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런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사저 예산이 아니라 경호시설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저 예산이면 솔직히 많은 어떤 비판에 노출되어도. 사저는 이제 본인 예산으로 지켜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경호시설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수요를 결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경호처의 어떤 의견 이런 걸 좀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해명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작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서 급여가 뇌물이다. 그래서 2억 대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수영규 소장님 이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제가 여러 군데 다른 방송에서는 길게 설명도 하고 분석도 해드리고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정치 보복성 수사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의 수사도 수사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리둘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가면서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상직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채용해라. 라고 했다는 어떤 증언이 있었다 까지는 좋은데 기사를 보면 그 서모 씨가 반팔을 입고 와서 식당에서 멋졌다. 이런 구체적인 묘사들이 오잖아요. 이건 전형적으로 모욕주기 망신주기 수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잖아요. 검찰의 기획수사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수사가 너무 늦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시민단체 수사로 한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김군 여사도 고발을 당해서 한 거 많습니다. 명부 빼고는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월급은 뇌물이 되는 그런 검찰의 판단인가요? 그래서 이걸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당시 그 이스타 대표와 주고받음, 카톡, 정황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국 민정수석도 데려다가 조사했고 지금 임정수석 비서실장 조사했고 수사를 안 하는 게 2020년에 고발장이 접수돼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청와대 출신들 150명을 데려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계좌 털고 문단위치 별장 보여주면서 공동 숙박시설을 별장이라고 둔갑시키고 이게 전역적인 정치보족 수사의 관행 아닙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역사의 죄값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영석 변호사. 수사를 지금까지 끌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결국 조사는 계좌에 대한 추적,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건 아주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꽤 상당 부분 그 외에 사실이 소명됐으니까 무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에 대한 그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진작이 됐었어야 했는데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굉장히 지연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벌써 이런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까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보복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제부터, 아니, 계좌 내역을 지금 조사하는 게 지금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전에 수사를 했고,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그 초기에 계좌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온 게 없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혐의점이 나왔고 그리고 2억 5천, 그리고 5천, 이 자금 흐름, 불명확한 자금 흐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두 분에게 50표씩 자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 세웅 교사장님.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한테 사랑받기를 포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대통령직이라는 것들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죠. 고작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국민 앞에 까불면 안 된다.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3년이 지났지만 남은 임기 동안 제발 국정기조를 변화하고 국민한테 사랑받을 일들을 고민하지 본인이 잘 먹고 주변 잘 챙기고 본인 배우자한테 사랑받을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좀 말씀드리고요.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언젠가는 다 역사의 억보로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변사님.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정말 하기 힘든 자리다. 왜냐하면 과거에 프랑스 국민들이 왕을 담도대로 올리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보다 더 힘든 자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역사의 재단에 자신을 바치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것이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 분이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